안녕하세요.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토끼 이야기,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현은 잠이 깨자 눈을 부비기 전에 먼저 머리맛부터 더듬었다. 사기 대접에서 밤샌 숭룡은 얼음에 채운 맥주보다 오히려 차고 단득하였다. 문득 전에 서해가 이제 현도 술이 좀 늘어야 물맛을 알지 하던 생각이 난다. 서해는 소설가 최학송을 말한다. 지금껏 서해가 살았던 들 술맛 물맛을 같이 한번 즐겨볼 것을. 그가 간지도 벌써 10년이 넘는구나. 현은 사진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팔이 나는 천장을 멀거니 쳐다본다. 중의 일보에 근무할 때다. 월급날이면 그것도 어두워서야 영업국에서 긁어오는 돈 100원 남짓한 것을 겨우 3원씩 5원씩 나누어 들고 그거나마 인력거를 불러타고 호로를 내리고 나서기 전에는 문 밖에 진을 치고 빵장수 쌀장수 양복점원들에게 털리고 말던 그 시절이었다. 겨는 다행히 독신이던 덕으로 이태나 견뎠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남의 세빵살이를 하던 서해로서는 다만 우정과 의리를 배불리는 것만으로 가족들의 목숨까지를 지탱시켜 나갈 수는 없었다. 겨는 그 후 중회에 있으면서 실상 매일신보의 원고료로 하숙집 마누라의 입을 막으려고 공연히 시간만 빼앗기던 것 내 공부나 착실히 하리라 하고 서해가 쓰라는 대로 잔문을 쓰고 단편도 얽어서 하숙비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 때 멋모르고 읽은 태서 대가들의 명작들을 재독하는 것부터 일과를 삼았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만 틈이 생겨도 더 큰 욕망에 눈이 트였다. 공연이 남까지 데려다 고생을 시켜? 하는 반성이 한두 번 아니었지만 결국 직업도 없이 집 한 칸 없이 겨는 허턱 장가를 들어놓았다. 제 한 몸 이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확실히 제 한 몸 전신으로 힘을 써야 할 짐이었다. 공부고 예술이고 모두 제2, 제3이 되어버렸다. 배운 도적들이라 다시 신문사밖에는 떼를 쓸 데가 없었다. 다행히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동화에 한자리를 얻어서 또 신문소설이라도 한옆으로 써내는 기술을 가져 그때만 해도 한평에 2, 3원씩이면 살 수가 있었으니 전차에서 내려 20분이나 걷기는 하지만 우선은 집 걱정을 면할 작정으로 오막살이가 묻어오는 200여평의 털을 샀고 그 후 부로 편입이 되고 땅시세가 오르는 바람에 터전 반을 떼어 팔아 넉넉히 10여 칸 기와집 한 채를 짓게까지 되었다. 이젠 집은 쓰고 앉았으니까 먹고 입을 걸 좀... 견해 안에는 살림에 재미가 나는 듯 하였다. 재봉틀 월부를 끝내고 간이 보험을 들고 유성기도 이웃집에서 샀다는 말을 듣고 그 이튿날부로 월부로 맡아오더니 이제는 한걸음 나아가 견이 어쩌다가 소리판을 한둘 사들고 와도 그건 뭐 털어 3원씩 주고 사세요. 음악이 밥을 주나. 그런 돈 있으면 날 좀 줘요. 하였고 여름이면 견은 패스덕이긴 하지만 혼자만 싸다니는 것이 미안해서 한 20원 만들어다 아이들 데리고 가까운 인천이라도 하루 다녀오라고 주면 아침에는 인천까지 갈 채비로 나섰다가도 고작 진고개로 가로세에서 백화점 식당에나 들어갔다가는 냄비, 주전자, 찻종 그런 부엌 세간을 사서 아이들에게까지 들려가지고 들어오기가 일수였다. 이 현의 아내는 바로 이들 집에서 고개 하나 넘어 있는 M여전 문과 출신이다. 오막사리에서나마 처음에는 창마다 유리를 끼우고 꽃무늬에 커튼을 달고 벽에는 밀레의 안젤루스를 걸고 아침 저녁으로 화분을 가꾸었다. 때로는 잠든 어린 건 옆에서 조슬랭의 자장가도 불렀고 책장에서 비단 뚜껑 한 책을 뽑아다가 브라우닝을 읊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이가 둘이 되면서 그리고 그 흔한 건양사 집들이 좌우 전우에 질비하게 들어았는 것을 보면서부터는 모교가 가까워 동무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도리어 싫어하였고 어서 오막사리를 허얼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보려는 설계에 파묻히게 되었다. 안젤루스의 먼지가 안거나 말거나 화초분이 말라 시들거나 말거나 그녀의 하루는 그것들보다 더 절박한 것으로 프로가 꽉 차지는 것 같았다. 견은 1년에 하나씩은 신문소설을 썼다. 견의 야심인 즉 신문소설에 있지 않았다. 단편 하나라도 자기 예수력을 채울 수 있는 창작에 자기를 기르며 자기를 소모시키고 싶었다. 나가서는 아직 지름길에서 방황하는 이곳 신문학을 위해 그 태도로 들어설 바 교량이 될 만한 대작이 그의 은근한 본원이기도 했다. 인물의 좋은 이름 하나가 생각나도 적어두어서 아꼈고 영화에서 성격 좋은 배우 하나를 보아도 그의 사진을 찢어 모아두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구상만으로 해를 묵을 뿐 결국 붓을 들기는 몰아치는 대로 몰아쳐질 수 있는 신문소설뿐이었다. 견의 신문소설이 시작되면 독자보다 견의 아내가 더 즐거웠다. 외상감 밀린 것이 풀리고 단행본으로 나와서 중판이나 되면 뜻하지 않은 목돈에 가끔 집안이 윤택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도 소위 불혹이 낼모레가 아닌가 밤낮 이것만 허다가 까부러질 건가 눈 뜨면 사로 가고 사에 가서는 통신 번역이나 하고 고작 애를 써야 신문소설이나 되고 현의 비장한 결심이 그렇지 않아도 굳어질 무렵인데 동화가 조선과 함께 고스란히 폐간이 되는 것이었다. 명랑하라 건실하라 시대는 확성기로 외친다. 견은 얼떨떨해서 정신을 수습할 수 없는 데다가 며칠 저녁째 술에 취해 돌아왔던 것이다. 밤잔 숭룡에 내단이 씻긴 듯 속은 시원했지만 골치는 그저 무겁다. 술이 좀 들어야 물 맛을 알지. 신문사 10년의 냉수 맛을 알게 된 것밖에는 또 뭐가 있는가. 다시 숭룡 그릇을 이끌어왔지만 찌꺼기뿐이다. 부엌 쪽 벽을 뚝뚝 울려 아내를 불렀다. 기껀 주무셨어요? 나 물 좀. 아내는 선선히 나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 앉는다. 앉더니 물을 자기가 마시기나 한 것처럼 목을 길게 빼며 선트림을 한다. 아내는 벌써 숨이 가빠하는 것이다. 한 딸 두 아들이어서 꼭 알맞다고 하던 것이 다시 네 번째의 임신인 것이다.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평소에 잔소리가 없는 만치 견의 아내는 가끔 이런 투로 견의 정색을 요구하였다. 요즘 당신 신경을 나도 모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 벌써 사흘째 내리 술 아닙니까? 견은 잠잡고 이마를 찌푸린 채 더부룩한 머리를 쓸어넘긴다. 술 먹고 잊어버릴 정도의 거면 애당초에 우리 여자들 눈엔 조선 남자들 그런 꼴처럼 매스껍고 불안스러운 건 없습니다. 술로 심평이 펴요. 또 작게 봐도 제 가정으로도 어디 당신들 사내 하나뿐입니까? 처자식 수두루커니 두고 직업도 인제는 없고 신문소설 쓸 때도 인제는 없고 왜 정신 바짝 트리지 않고 그래요? 견은 듣기 싫어서 소리를 치고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또 반동적으로 이날도 그 이튿날도 곤죽이 되어 들어왔다. 하지만 사실 아내 말에 찔리기도 하였더니와 저 혼자 취한다고 세상이 따라 취하는 것도 아니요 저 혼자 남아도 언제까지나 취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견은 아내 주장대로 그 송장의 주머니에서 털은 것 같은 가슴이 섬뜩한 퇴직금이지만 그것을 미천으로 토끼를 기르기로 한 것이다. 니네 집에서는 처음 단 두 마리를 사온 것이 1년이 못 돼서 50평 마당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퍼졌고 뉘 집에서는 200원을 들여 시작했는데 이태가 못 되어 매월 평균 7,80원 수입이 있다는 것을 견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는 토끼 기르는 책을 얻어다 주어서 견은 하루 저녁으로 독파를 하였다. 토끼를 기르기에는 날마다 붙잡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신문 소설을 써대는 것보다는 마음의 구속은 적을 것 같았고 신문 소설을 쓰면서는 본격 소설에 손을 댈 사이가 없었지만 토끼를 기르면서는 넉넉히 책도 읽고 십 년의 한 편이 되더라도 자기 쓰고 싶은 소설에 착수할 여력도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것은 시대가 메가폰으로 소리쳐 요구하는 명랑하고 그은실한 생활일 수도 있는 점에 견은 더욱 든든한 마음으로 토끼 치기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우선 아내 뒤를 따라서 아내와 동창이라는 200원을 들여서 지금은 매달 7,80원씩을 수입한다는 그 집부터 견학을 나섰다. 그 집 바깥 주인은 몇 해 전에 동화에서도 사진을 2단으로나 낸 적이 있고 그의 연주의 주체를 다른 사와 맹렬히 다투기까지 하던 한때는 이름 높던 피아니스트였다. 하지만 피아니스트답지 않게 거칠고 풀물이 싶어는 손으로 현의 부처를 맞아주었다. 마당엔 들어서기가 바쁘게 두엄내보다는 노릿한 내가 더 나는 후툿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목욕탕에 옷 벗어넣는 그의처럼 여러 층 여러 칸으로 된 토끼집이 작은 고층 건물을 이루어 한편 마당을 둘러있었다. 칸칸이 새하얀 토끼들이 두 귀가 빨쪽한에 앉아서 연분홍돈을 굴리며 입을 오물거린다. 견은 집에 아이들 생각이 났다. 동화의 세계다. 아동문학을 하는 이에게 적당한 부업같이 생각되었다. 견 내외는 피아니스트 내외에게서 양토 경험담을 두 시간이나 듣고 보고 더욱 굳어지는 자신으로 돌아왔다. 와서는 곧 광주 가네보 양토부로 제일 기르기 쉽다는 메리킨으로 20마리를 주문하였다. 곧 목수를 데려다 토끼장을 짰다. 토끼장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토끼를 붙였다는 전보가 왔다. 견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풀과 아카시아 잎을 뜯어왔다. 두부 장수에게 비지도 맡겼다. 수분 있는 사료만으로는 병이 나는 법이라고 해서 건조 사료도 주문하였다. 사흘 만에 이 작고 귀여운 견의 집 세 식구 20마리는 천장을 철사로 얽은 괴짝에 담겨 하나도 탈없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더위에 한락거리기는 하면서도 그저 괴짝 속이 저의 안도인 듯 밖을 쳐다보는 일도 없이 태연이 주둥아리들만 오물거렸다. 자연의 한 동물이라기보다 시험관 속에서 된 무슨 화학물 같았다. 아이들과 아내는 즐기며 끓으며 덤볐지만 견은 뒤에 물러서서 그 작고 귀여운 그리고 바꼬처럼 희고 여린 동물에게다 5,6명의 거센 인생의 생계를 계획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죄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아무튼 토끼가 와서부터 견은 잠시도 쉴 새가 없었다. 먹이를 주고 다음 먹이의 준비까지 되어 있으면서도 얼른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와 지지가 않았다. 토끼장 앞에서 어정어정하는 동안 다시 다음 먹이 시간이 되고 다시 그 다음 먹이를 준비해야 되고 장 안을 소재해야 되고 견은 저녁이나 되어야 자기 시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차츰 밤 긴 가을이 깊어졌다. 워낙 구석진대라 더구나 저녁에는 찾아오는 친구가 별로 없었다. 견은 저녁만 이라도 홀로 조용히 등을 밝히고 자기의 세계를 호흡하는 것이 즐거웠다. 10년 전 독신일 때 하숙집에서 제독하기 시작했던 태서 명작을 다시금 음미하는 것도 즐거웠고 등불을 멀찍이 밀어놓고 책장을 살피며 근대의 파란 중첩한 인류의 문화에 그리고 문학의 무사조의 물결을 더듬으며 한 세 사조가 부딪히고 지나갈 때마다 이 귀퉁이 저 귀퉁이 부스러뜨리기만 해오던 장편의 구상을 계속해 보는 것도 얼굴이 달도록 즐거움이었다. 만치는 못한 장서나마 견은 한가위 책장을 쳐다볼 때마다 감개 무량하기도 하였다. 일목 천고의 감을 느끼는 것이다. 새책은 날마다 나온다. 또 새책은 날마다 헌책이 된다. 한때는 인류사생의 최고봉인 듯이 그 앞에는 불법도 성전도 무색하던 것이 이제는 그 책의 뚜껑빛보다도 내용이 앞서서 퇴색해버리고 말았다. 그 뒤에 오는 다른 새것 또 그 뒤를 따른 다른 새것들 책장 한층에서만도 사조는 두시대 세시대가 가지런히 꽂혀있는 것이다. 지나가버린 낡은 사조의 유물들 희생된 것은 저 책들 뿐인가 저 저자들 뿐인가 저 책들과 저 저자들 뿐이라면 인류는 이미 얼마나 복된 백성들 이었으랴만 인류는 언제나 보다 나은 새질사를 갈망해서 헤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새 사조가 지나갈 때마다 많으나 적으나 또 그전 것을 위해서나 새것을 위해서나 반드시 희생자는 생겼다. 그 사조가 거대한 것이면 거대한 그만치 넓은 발자취로 인류의 일부를 집밥고 지나갔다. 생각하면 물질 문명은 사상의 문명이기도 하다. 한 사상의 신속한 선전은 또 한 사상의 신속한 종국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전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이나 겪을지 말지 한 사상의 난리를 현대인은 일생 동안 얼마나 자주 겪어야 하는가. 정의 시인 이초가 일신수생사 라고 한 것은 정이 현대 우리를 가르침이라 하고 현대인은 몇 번이나 책장을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일신수생사 사상은 짧고 인생은 길고 토끼는 듣던 대로 빠르게 번식해 갔다. 스무 마리가 아카시아이피 단풍들 무렵엔 사십여 마리가 되어 북적거린다. 토끼장도 다시 한 오십 마리치를 늘려서 제모까지 사들이는 때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다. 먹이의 문제다. 풀과 아카시아이피 저장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서 비지와 건조사료에 오히려 믿는 바가 컸었는데 두부장수가 가끔 거른다. 오는 날에도 비지를 소위 실적의 반도 못 가져온다. 건조사료도 선금과 배달비까지 후이 갖다 맡겼는데도 오지를 않는다. 콩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두부 생산이 주운 것. 그러니 두부 대신 비지 먹는 사람이 는 것. 그러니 비지는 두부보다도 더 귀해진 셈입니다. 그리고 건조사료란 잡곡의 견대. 무슨 곡식이나 7분도 내지 5분도로 찌으니 겨가 나올 리가 없다. 알고보니까 최근까지의 건조사료란 전년의 재고품이었던 것이다. 견해 아내는 동분서주하였지만 토끼는 커녕 닭을 치던 집에서들까지 닭을 팔고 닭의 우리를 허어는 판이었다. 견해 아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처럼 며칠이나 얼굴이 붉어 있었지만 결국 토끼를 기름으로서의 생계는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토끼를 허얼값이라도 치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죽이면 얼마든지 일시에 처분을 할 수가 있지만 산거체로는 어디서나 먹이가 문제라서 길이 막혔다. 사십여 마리를 일시에 죽이자니 집안이 일대 도살장이 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사십여 마리의 가죽을 쟁을 쳐서 말릴 널판도 없거니와 단 한 마리라도 칼을 들고 껍질을 벗길 위인이 없다. 견은 남자면서도 달게 몇 카나 따본 적이 없다. 견해 아내 역시 한 번은 오막살이 집대인데 튀하기는 한 닭 한 마리를 사왔더니 닭에 흘겼뜬 죽은 눈이 무서워서 신문지로 덮어놓고야 썰던 솜씨였다. 더 늘리지나 말고 오래는 걸리더라도 산채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 산채로 처분을 하자니 팔리는 날까지는 어떻게 해서나 굶겨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 부드러운 풀은 벌써 거의 없어진 때다. 부엌에서 나오는 것은 무청뿐이오.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클로버도 며칠 안 있으면 된서리를 맞을 즈음인데 하루는 현의 아내가 그의 모교인 엠여전 운동장이 클로버 투성인 것을 생각해냈다. 그 길로 고개를 고개를 넘어 모교에 다녀오더니 학교에서는 해마다 사람을 사서 뽑는 데도 당할 수가 없어서 잔디를 벌릴까 봐 걱정이니 제발 뜨더라도 가라는 것이라 한다. 견은 입맛을 쩍쩍 다시다가 당신이 가기 싫으면 내가 가리다. 오륙이 멀쩡해가지고 아무리 미물이라도 기르던 걸 굶겨 죽여야 옳겠소? 하는 아내 위협에 아내가 혼몸도 아닌 때라서 또 다른 것도 아니요. 저희 모교 마당에 가서 토끼밥을 뜯고 앉아있는 정상이 어째 정도 이상으로 가긍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만 대팻밥 모자를 집어쓰고 동저고리 바람인 채 고무신을 끌고 막 학교에서 돌아오는 큰 녀석에게까지 다래끼를 하나 둘러매가지고 고개를 넘어 엠여전에 왔다. 운동장에는 과연 잔디와 클로버가 군데군데 반반 정도로 대진이 되어 있었다. 나야 이렇게 동저고리 바람에 농립을 눌렀었으니까 누가 알아보라고 또 알아본들 어때? 하악이 된 듯 운동장에는 관연한 여학생들이 설멍하니 다리들을 드러내고 발리볼을 던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돌기들도 한다. 견은 남의 집 안마당에 들어서는 것 같은 어색함을 느꼈지만 수구타고 한 번 여가리에 물러앉아 클로버를 뜯기 시작하였다. 아버지 왜? 아들은 아직 우두컨에 서서 언덕 위에 장어막에 솟은 학교 건물에 여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엄마도 이 학교 나왔지? 그럼. 자, 어서 이 시퍼런 풀이나 좀 뜯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짧은 대화를 학생 두 옷이 알아들은 듯이 예, 너희 엄마가 누구신데? 하며 가까이 온다. 견의 아들은 코만 훌쩍하고 돌아선다. 견은 힐끗 아들을 쳐다본다. 그 쳐다보는 눈이 가끔 집에서 떠들면 안 돼 하던 때 같다. 아들은 잠자코 제 다래끼를 집어다 클로버를 뜯기 시작한다. 예, 이걸 뜯어다 뭘 해? 토끼 먹여요. 토끼? 너희 집서 토끼 치니? 네. 학생들은 저희도 뜯어서 견의 아들 다래끼에 담아준다. 그때 너희들 뭐 하냐면서 견의 등 뒤에서 다른 학생들 한 때가 몰려든다. 견은 자기까지 아울러 너희들로 불려지는 것 같이 화끈해진다. 우린 지금 네잎클로버 찾고 있어. 나는 그들은 토끼 밥을 뜯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뒤에 온 학생들도 나도 나도 하면서 모이를 본 새해 때처럼 클로버에 몰려앉는다. 견은 수긋하고 다른 쪽을 향해 뜯어나가며 자기 아내도 한때는 브라우닝에 시집을 끼고 이 운동장 언저리를 거닐다가 저렇게 목마르듯이 행복의 네잎클로버을 찾아보았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러고는 그녀가 찾던 행복의 네잎클로버와 함께 푸른 하늘가에 떠오르던 그녀의 영웅은 오늘 이 마당에 농립을 쓰고 앉아 토끼 밥을 뜯는 사나이는 결코 아니었으려니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에 혼자 쓴 침을 삼켜보는데 무엇이 궁둥이를 툭 때린다. 넓은 마당에 까르르 웃음이 건너간다. 견의 각도로 섰던 발리볼 선수 하나가 볼을 놓쳐버렸던 것이다. 견은 다음날 오후에도 큰 녀석을 데리고 엠녀전 운동장으로 왔다. 클로버는 아직도 한 대세 더 뜯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이 마지막이게 이날밤에 된설이가 와버린 것이다. 견의 아내는 마침 김장때라 무청과 배추우거지를 이집저집서 모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한 철이었다. 견은 생각다 못해 한두 마리씩이라도 없애버려고 대학병원에 그리 친하지도 못한 의사 한 분을 찾아가 보았다. 십여 년째 되는 사람이 그도 요즘은 한두 마리씩 더 갖다 맡겨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견은 대학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책방에 들렀다. 양토법에 관한 책에는 토끼의 도살법까지도 쓰여있기 때문이다. 전에 아내가 빌려온 책에서는 기르는 법만 읽고 돌려보낸 것이다. 토끼를 죽이는 법 목을 졸라 죽이는 법 심장을 찔러 피를 뽑아 죽이는 법 물에 담가 죽이는 법 귀를 잡고 어느 다리를 어떻게 잡아당겨 죽이는 법 동맥을 잘라 동맥을 잘라 죽이는 법 그리고 귀와 귀 사이의 고를 망치로 서너 번 때리면 오체를 바르르 바르르 떨다가 죽게 하는 법 이렇게 여섯 가지나 쓰여있었다. 현은 먼지 낀 책을 도로 제자리에 꽂고 주인의 눈치를 엿보며 얼른 책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로 옷을 갈아입는 길로 토끼 한 놈을 꺼냈다. 묵직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삐들컹거리고 눈을 똘만 교미기가 지난 놈들이라 새끼때의 화학물감 박꽃감은 인재나 아니오. 놓기는커녕 웬만큼 서투르게만 붙잡아도 뻐들컹하고 튕겨져 산으로 치달할 것만 같은 짐승이다. 현은 단단히 안가슴과 뒷다리를 움켜쥐고 마루로 왔다. 딸년이 방에서 나오다가 소리를 친다. 얘들아 아버지가 토끼 꺼냈다. 큰 녀석 작은 녀석이 마저 뛰어나온다. 왜 그려 아버지 병이 났수? 마루에 가두세요. 우리 가지고 놀게. 이뻐서 그래요 아버지. 이런 얘기들이었다. 딸은 제 손에 들었던 빵쪽을 토끼의 입에다가 갖다 댄다. 토끼는 수염을 쫑긋거리더니 빵쪽을 물어때려 한다. 견은 잠잣고 아까 책방에서 본 여섯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다. 아버지 왜 그리오? 가 저리들. 견은 그제야 소리를 꽥 찔렀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온다. 견은 아내 해산딸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견은 등솔기에 오싹함을 느끼며 토끼를 다시 안고 뒷곁으로 왔다. 아내가 따라오며 그 역시 왜 그러느냐고 묻는다. 못하러 아이처럼 따라 댕겨. 하지만 아내는 얼른 물러나지 않는다. 견은 도로 토끼를 갖다 놓고 말았다. 암만 생각을 해도 그 목을 졸라 쥐고 뻐들쩍거리는 것을 이기느라고 같이 힘을 쓰며 뒤집어 쓰는 눈을 내려다보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릇. 견은 그 목을 졸라 죽이는 법에 자신이 생기지 못한다. 심장이 어디쯤이라고 그 폭신한 가슴을 더듬어 소온곳을 들이받기는 남의 주사침 맞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원으로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요. 쥐처럼 덧속에 든 것도 아닌 것을 물속에 끌어넣기나 귀와 다리를 붙잡고 척추가 끊어지도록 잡아 늘리는 것이나 그 어린아이처럼 따스하고 반란거리는 목에서 동맥을 싹둑 잘라놓는 것이나 자꾸 돌아보는 것을 앞으로 숙여놓고 망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나 견으로서는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지금 안에 뱃속에 들어있는 마치 토끼 영상으로 꼬부리고 있을 태아를 위해서 이런 짓은 생각만으로도 죄를 받을 것만 같았다. 김장철이 지나가자 토끼 먹이는 더욱 귀해서 사람도 먹기 힘든 두부와 캐비지로 대하는데 하루에 1원 4,50전씩 나간다. 이렇게 서너 달만 먹인다면 그 다음에는 토끼 50마리를 한몫 판다 해도 먹잇값밖에 나올 것이 없다. 서너 달 뒤에 가서는 토끼 문제뿐만이 아니다. 토끼 때문에 이럭저럭 4,500원이 부서졌고 김장하고 장작 두마차 드리고 퇴직금 봉지엔 10원짜리 서너 장이 남았을 뿐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느 잡지사에서 단편 하나 써달란지가 오래다. 독촉이 서너 차례나 왔다. 단돈 10원 벌이라도 벌이라기보다 단편 하나라도 마음 편히 앉아 구상해보기는 다시 틀렸으니 종이만 펴놓을 수 있으면 어디서고 돌아앉아 쓰는 것이 수우다. 장작이 하루치는 있어서 우선 사랑의 군부를 뜯듯이 지피고 이놈의 토끼 이야기나 써보자 하고 들어앉아서 서두를 찾느라고 망설이는 때였다. 여보 어디 계세요? 하는 아내의 찾는 소리가 난다. 내다보니까 아내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해슥해졌는데 두 손은 피투성이다. 어 왜? 물 좀 떠줘요. 근데 웬 피야? 아내의 표정을 상실한 얼굴은 억지로 찡기어 웃음을 짓는다. 피투성이 두 손이 부들부들 떤다. 견의 아내는 식칼을 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토끼 가죽을 두 마리나 벗겨놓은 것이다. 견은 머리칼이 쭈뼛 솟았다. 아니 당신도르 누가 지금 이런 짓 털해? 그럼 안 오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서 손 씻게 물을 좀 떠놓으세요. 하고 아내는 토끼 털과 선지피가 엉킨 두 손을 쩍 벌려 내민다. 견의 머릿속은 불현듯 죽은 달개 눈을 신문지로 가려놓고야 썰던 아내의 그전 모습이 지나친다. 콧날이 찌르르하며 눈이 어두워졌다. 피투성이에 쩍 벌린 열 손가락 생각하면 그것은 실상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견은 펄썩 주저앉을 듯이 먼 산 마루를 쳐다보았다. 산마루엔 구름만 허옇게 떠있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토끼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두었는데요. 한번 들어와 보시고 아직도 듣지 않으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